막걸리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고유한 우리나라 술의 하나로서 어원은 술을 빚을 때 위에 뜬 맑은 술만 건져내지 않고 막걸은 술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처음 실리고 고려도경의 고려때부터 막걸리용 누룩을 백꽃이 필대에 만든다 하여 이와주라 하였고 맑지 않고 탁하여 탁주라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식량 부족으로 주원료가 쌀에서 밀옥수수 보리로 대체되었다가 1991년 이후 경제발전으로 다시 쌀 막걸리도 출시되었습니다.